저는 첫 번째로 일단 다른 것들은 다 유튜브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내가 노출되는 매체를 다 알아볼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제일 검색하는 네이버. 네이버에서 내 카페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제가 이제 원두이용업 하거나 거래처에 가면 요즘에는 고객들이 후기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커피 맛이 어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첫째적으로는 커피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학원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뭐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학원들 아니에요?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학원들도 있는데 학원에서도 다 가르쳐줍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가르쳐주는데 현장에서 내 카페에서 벌어지는 그 세팅은 또 내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잘 되는 카페들은 또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저도 커피 맛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시기별로 관리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있어요. 그건 학원에서 저는 안 배웠거든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제가 손님들의 컴플레인을 계속 받으면서 어떤 걸 만져줘야 맛이 유지가 되는구나. 이런 것도 잘 배운 거거든요. 하면서 내가 배워나가는군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계속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말씀하신 기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커피에 대한 것은 기본기라고 하고 장사에 대한 것도 알았다 한다 치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것 맞는 것 같아요. 손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손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아냐? 다 물어보냐? 이런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지도 중요하지만 뒤따라오는 것이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손님들이, 사람들이 내 카페를 어떻게 하면 오게 할까? 이런 동선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초반에 배가 고프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그거를 아무런 관심이 없이 손님들이 맛있으면 알아서 올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 그럼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되고. 요즘에는 너무 좋은 게 유튜브에 다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장사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다큐멘터리 같이 찍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냥 쓱 지나가는 멘트 한두 문장인데 저는 저 문장을 몰라서 2, 3년 뱅뱅뱅 돌아왔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어떻게 내 매장, 카페로 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그것을 배우셔야 된다. 그것까지 배우려면 맨 처음부터 나는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개념이 탑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내가 카페를 열었어요. 작가님은 초창기에 시행차가 겪으실 때는 나는 최고의 원두를 찾아서 최고의 맛을 내도록 원두를 볶아서 커피 내릴 거야. 여기에만 신경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되돌아갔다. 그럼 카페를 딱 열었어요. 그 말씀하신 마케팅 부분은 뭘 하실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일단 다른 것들은 다 유튜브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내가 노출되는 매체를 다 알아볼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제일 검색하는 네이버. 네이버에서 내 카페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제가 이제 원두 이용업하거나 거래처에 가면 요즘에는 고객들이 후기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커피 맛이 어땠는지, 좋았는지, 나빴는지 다 써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의 내 카페가 어떻게 잘 보여질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서울에 강남 카페라고 했을 때 검색을 해서 내가 강남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강남 카페라고 누군가는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검색해 첫 페이지에 나오는지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지 맨 꼴찌에 나오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걸 안 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안 보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카페 하시면서 아예 관심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일단 나는 강남이 아니잖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강남이 아니지만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검색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그 동네에 5명에서 10명은 될 거거든요. 어디든. 그러면 그 5명에서 10명 안에 내가 제일 먼저 보이면 여러 5명이 새롭게 온다고 한다면 그게 어디냐. 그렇게 해서 누적시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최소한의 노력도 잘 안 하신다. 처음에는 아예 없겠네요. 그냥 네이버에. 아예 없죠. 아예 관심도 없죠. 네이버에. 그래서 그런 거 오픈하자마자 또는 오픈 전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자마자 그거에 대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가장 먼저 하시겠다. 그걸 가장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력이 한두 달밖에 안 돼서 떠라도 지인들이 막 불러가지고 리뷰라도 한 10건, 20건 정도. 누가 봐도 부탁한 것 같은 리뷰여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네라는 것만으로도 새롭게 오려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춰주거든요. 보험을 하지 않고 그러다 하면 가볼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컨설팅을 했거나 원두를 납품하는 모든 카페들을 다 포함해서 몇 군데 정도 있었던 거예요? 누적으로 따지면 100군데는 훨씬 더 넘고요. 지금은 50군데에서 100군데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00군데 이상의 카페들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고 컨설팅도 해주시면서 카페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거, 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카페 창업에서 성공하기까지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까지가 성공이라고 본다면 저는 커피 맛도 마시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꼭 매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직원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도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는데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직접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주변에 동료들도 많이 있으시면 너무 좋죠. 거기서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카페 창업을 대학 선배가 커피 한번 해봐. 나도 예전에 한번 카페 했었는데 좋더라. 또 한번 커피 배워봐. 이런 식으로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벤처 사업하면서 지금 사업이 되게 커졌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작게 작게 시작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같이 종종 만나요. 서로 사장 대 사장이니까 규모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만 사장 대 사장으로서 고충이 있거든요. 그걸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극복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오는 것 같아요. 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줬다.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제 받는다고나 할까. 그게 꼭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버티는 때일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때. 그때는 멘탈이나 이런 것들도 잡아야 되고 하는데 어떨 때는 어떤 것 때문에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그런 드라마틱한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꾸준하게 매일 일상적인 삶을 충실히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책에도 쓰고 이제 많은 분들 만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업시간이 있잖아요. 카페가. 영업시간을 매일 365일 내가 언제 열겠다. 그거 지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오늘은 진짜 열고 싶지 않은 때가 있거든요. 아플 수도 있고. 네. 아플 수도 있고. 진짜 열고 싶지 않은 때도 있고. 그날 공지 올려서 그냥 쉰다고 할 수도 있는데 꼭 이제 열어야 될 때가 많죠. 꼭 열어야 되고. 그럴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세우고 에너지 다시 다듬고 하는 것들이 어떤 길을 성공의 길을 가는 데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대응하는 능력이나 힘? 그런 것 같네요. 어차피 뭐 늘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난관들이 생기게 될 테니까 그걸 다 일일이 애치해서 대비할 수 없는 거고 결국 살아남는 게 성공하는 거다. 살아남는 게. 아까 그 카페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라떼 말씀하시면서 그 라떼가 카페를 오게 만드는 이제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단골을 100명이라고 하셨나 할까? 네. 최소. 최소 100명을 만들면은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2,300만 원이라도 수급을 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단골이 넘치는 그 카페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건데 그 아까 라떼 말씀하시면서 그 라떼가 이제 사람들이 이 카페를 꼭 방문해야 되는 어떤 핵심 아이템? 그게 되면서 그 단골을 그렇게 늘려서 100명이 되면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라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라떼를 만드는 방법. 말로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우유가 데워지면서 그 우유가 되게 달달해지는 그 향이 날 때가 있어요. 그 향이 나는 포인트까지 스팀을 해야 돼요. 그 포인트를 넘어서면 우유가 그 우유를 많이 끓이면 위에 둥둥 떠다니고 물처럼 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유당이라고 하는 우유 안에도 당이 있는데 그 당이 되게 달달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 커피를 만나면 시럽을 막 넣지 않아도 달달하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 포인트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를 먼저 알려드리는 걸 수업에서 먼저 하고 있고 컨설팅 나갈 때도 그 포인트를 균일하게 유지해 나가는 걸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야지 이제 겨울철이나 봄철에 또 가을철에 따뜻한 우유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럼 그때 그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겨울만 지날 때마다 손님들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라떼 손님들이. 여름에는 대부분 아이스라떼를 찾으시니까 그때는 에스프레소와 우유의 양을 정확하게만 맞춰주면 맛이 유지가 되니까 그건 뭐 말씀 안 드릴 거고 그건 뭐 잘 하실 거니까시고 그리고 우유를 재사용만 하지 않으면 우유를 이제 데웠다가 조금 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 놔두면 또 우유처럼 변해요. 거품이 이제 꺼지고 그러면 그걸 다시 쓱는 데도 있어요.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모아서 다시 아이스라떼 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손님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다 안다. 다 알고 그걸 파악하고 계시니까 원칙만 지키시면 라떼를 통한 단골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고요. 저는 그거를 또 했었어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배너 같은 거 요즘에 디자인도 내가 직접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템플릿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단골, 찐, 카페 라떼, 라떼 맛집 이런 식으로 약간 촌스러울 수 있는데 깔끔하게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효과 있습니다. 아 여기 라떼가 맛있나 보다. 손님들은 보는 거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붙여놓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네요. 카페가 계속 유지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라떼가 결정한다. 아 그럴 수 있죠. 저는 라떼를 굉장히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보다.